최근 전 세계적으로 웨어러블 로봇 신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어깨 보조 로봇을, 미국의 사르코스는 전신 파워슈트를, 유럽과 일본은 재활치료용 외골격 로봇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웨어러블 로봇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의료 군사 현장 곳곳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산업과 일상 곳곳에서 주목받고 있는 웨어러블 로봇, 바로 몸에 착용하는 로봇 기술의 흥미로운 세계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사람이 옷을 입듯 착용하는 기계 장치입니다. 주요 목적은 근육과 관절의 힘을 보조하거나 증폭시켜 무거운 작업을 보다 쉽게 수행하고 반복된 동작으로 인한 피로와 부상을 줄여주는 데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아이언맨 슈트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물론 영화 속 슈트처럼 하늘을 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무거운 철판이나 벨브, 배관, 각종 자재를 들어 올릴 때 허리와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오늘날 웨어러블 로봇이 각광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전과 건강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흔한 부상은 허리디스크, 어깨 관절 손상, 무릎 통증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예를 들어 배관을 들어 올리거나 장시간 같은 자세로 용접을 하면 5년, 10년 뒤에는 몸에 큰 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이런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 노동력 부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설, 플랜트, 조선산업은 고령화와 인력난의 직면에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힘든 현장 작업을 기피하고 숙련 기술자들은 은퇴하면서 현장의 공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웨어러블 로봇은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웨어러블 로봇 시장은 2021년 약 5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에는 약 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무려 10배에 달하는 확대입니다. 이번에는 웨어러블 로봇의 실제 적용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소방관 전용 웨어러블 로봇 하이퍼 R1입니다. 소방관들은 보통 20kg이 넘는 산소통을 메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때 계단을 오르거나 장시간 뛰어다니면 체력 소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하이퍼 R1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하체 근육을 보조해 계단을 오를 때나 달릴 때 체력 소모를 절반 이하로 줄여줍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사용자의 움직임을 즉시 파악하는 의도 인식 시스템, 무게는 25kg이지만 탄소섬유 소재로 만들어 가볍고 튼튼한 구조, 2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근육처럼 움직이는 유압식 액츄에이터, 그리고 50%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무게를 더 줄여 소방뿐 아니라 산업현장, 군사, 구조작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랩에서 개발한 엑스블 숄더입니다.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는 머리 위에서 부품을 고정하거나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이 많습니다. 이런 작업은 어깨와 팔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데요. 엑스블 숄더는 이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이 장치를 착용하면 어깨 부담을 60% 줄여주고, 팔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발생하는 피로도를 3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조끼처럼 입는 형태라 착용이 간편하고, 전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프링 기반의 동력 장치라 충전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세탁이 가능한 메쉬 소재라 위생관리도 쉽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 덕분에 국제디자인 어워드도 수상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사르코스 로바틱스에서 개발한 전신형 외골격 로봇 가르디안 엑스오 알파입니다. 이 장비는 영화 속 아이언맨 슈트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착용자가 최대 90kg에 달하는 중량을 마치 5kg 정도로 가볍게 다룰 수 있습니다. 구동 방식은 24개의 전기모터로 움직이며, 배터리 기반의 완전 무선 시스템이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해 직관적으로 제어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움직이는 대로 로봇이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또한 30초 이내 긴급 탈착이 가능하고, 정전이나 시스템 문제 발생 시 자동으로 안전모드로 전환되어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최근 카이스트에서 발표한 초경량 보행보조 로봇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장치는 재활치료와 노약자 보행보조를 목적으로 개발된 장비인데, 무엇보다 무게가 기존 제품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경량 소재와 AI 기반 제어 기술을 적용하여 신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걸음 속도를 자연스럽게 보조해줍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은 특히 착용했을 때 로봇을 입은 느낌이 거의 들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향후에는 고령 사회에서 일상적인 이동 보조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장시간 보행이 필요한 작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이제 산업 전반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랜트 건설과 유지 보수 현장은 웨어러블 로봇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무거운 자재, 반복적인 작업, 위험한 환경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밸브나 대구경 배관을 옮기려면 인력만으로는 부담이 큽니다. 이때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고 작업을 하면 무게를 크게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운반하고 교체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크레인 사용도 줄어 작업 효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용접 작업, 특히 오버헤드 용접 같은 천장 방향 용접이나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깨 보조 로봇이 큰 도움이 됩니다. 피로 누적이 줄어들어 용접 품질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효과적입니다. 추락 방지, 비상 상황에서의 신속한 후퇴 등 다양한 안전 보조 기능이 추가된다면 작업자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은 단순한 선택을 넘어 이미 필수 장비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웨어러블 로봇이 산업 현장에서 더 널리 보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무게와 배터리 시간의 한계입니다. 배터리가 최소 2, 3시간 이상은 버텨야 실제 작업에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비용 문제입니다. 지금은 고급형 제품이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데 대량 보급을 위해서는 최소 500만 원에서 천만 원대 수준으로 단가가 낮아져야 합니다. 셋째는 사용자 적응성입니다. 작업자의 체형이 모두 다르고 새로운 장비를 사용하는 데 따른 심리적 저항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규정과 표준화 문제입니다. 오사, ISO, 코사와 같은 국제 및 국내 안전 기준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웨어러블 로봇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을 지키고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며 인간의 한계를 기술로 극복하는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특히 플랜트 건설과 유지 보수 분야에서는 작업자의 건강과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차세대 필수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웨어러블 로봇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플랜트 현장에서의 활용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 소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도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